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선명 알시라프입니다 서대문구 홍운동의 서밋 홍운동 서밋 우리 회장님 지금 69만5천원짜리 차량을 5만원정도 추가하셔가지고요 지금 충전기 그 다음에 배터리 두개 그 다음에 아답타 그 다음에 공구까지 되는데요 회장님께서 보시면은 이 잭이 트랙사스 잭까지 서비스로 다 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구성에 가격도 엄청나게 좋은 구성이 되겠죠 자 주문서 여기 있구요 자 일단 개봉하고 세팅을 했구요 안쪽 내용을 살짝 보시면은 삐삐 달아드렸구요 차량이 잘 움직이게끔 세팅을 하였습니다 뒤에도 예린테프 보시죠 새거다 보니까 야외에서 주문을 할 수는 없구요 자 우리 회장님 잘 되는지 확인만 할게요 자 다음은 서버가 보시면은 이렇게 올려서 자 그립이 그립이 있을 때는 어렵지만은 그립이 있으면 빡빡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중요한건 이겁니다 자 밑에 위에 있는데 토크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상고가 주먹이 왔다 해도 넘어갑니다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들 왔다 해도 넘어갈 정도로 지상고 좋구요 휠 멋지고요 휠 멋지고요 고무가 약간 쫀득쫀득한 이유는 뭐죠 바로 그립이 꽉 잡고 해야 되니까 이게 보시면은 산 이라든가 이런데 돌멩이 있으면 꽉 잡고 이렇게 그리고 일부러 고무가 쫀득쫀득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슉도 보시면은 더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어요 자 이만한 차가 없겠죠 전세계에서 몇대 없는 1,2단 변속에다가 전진낙 후진낙 그 다음에 1,2단 변속기까지는 서버까지 미니 서버까지 다 완벽하게 준비된 차량입니다 서비스로 구매하시면 약 10만원 이상 싸게 드립니다 자 배터리 더 보여드릴까요 10만원 이상 싸게 구매하셨다면 아시리 라이프에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짜잔 배터리 실체력이 양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배터리 서비스로 드리는게 거의 월클이죠 월클 월드클래스 배터리 서비스로 드리는 아시리 라이프가 되겠습니다 자 출구하겠습니다 자 서대문 호운동으로 출발 호운동 서밋 서비스로 드리는 역시 아시리 라이프에서 구매하신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축구하겠습니다 오케이 짠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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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잇 짜잇 짜자